당뇨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당이 어디에 나오는? 소변에 나오는 병이다. 당은 소변에 나오면 안 되는데 어느 땐가부터 당이 소변에 나타나는 그런 병이다. 당이 소변에 나타났다. 소변이란 말은 소변이란 것은 뭐를 걸린 겁니까? 피를 걸린 겁니다. 그런데 피 속에는 당이 있어야 돼요. 피 속에 당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왜 죽어요? 왜 피 속에 당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피 속에 당이 없으면 피 속에 있는 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당이란 게 뭐냐 하면 자동차로 치면 기름입니다. 가슬린, 연료예요. 그래서 이 연료가 세포라면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서 뭐를 생산해내야 돼? 에너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는 것도 기름이 엔진으로 가서 연소가 돼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를 하나 그려봅시다. 세포막이고, 세포핵이고, 염색체고, 염색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엔진이 있어요. 이 세포들은 뭐하고 접해 있느냐 하면 모세혈관과 접하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에는 혈관 속으로는 피가 통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세혈관 속으로 이게 뭐예요? 빨간 거? 적혈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적혈구에는 뭐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산소, O2. 그 다음에 귀 속에는 파란색 점으로 찍힌 당 이거를 혈당이라 그럽니다. 혈당, 당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여기에 세포막에 당이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당이 문을 통과해서 바로 이 엔진, 이 엔진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여기 들어가서 타야 돼요. 연소가 일어나야 돼요.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속에 있는 산소는 그냥 스며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적혈구. 자, 연료. 혈당 연료가 여기 들어오고 들어오고 산소가 오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저 연료라는 혈당이 탑니까? 자동차에 휘발유가 엔진으로 들어갔다. 산소는 본래부터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 있다고 산소하고 휘발유하고 있다고 해서 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타요? 시동에 걸려야 돼요. 그렇죠? 시동을 걸어준다는 것은 엔진 속으로 뭐를 보내는 거예요? 스파크를 보내는 겁니다. 스파크. 찌찌찍이라 그래요. 찌찌찍하는 스파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찌찌찍하는 스파크가 와요. 자, 우리 몸에, 우리 세포 속에 오는 스파크는 뭘까요? 그게 생명 스파크입니다. 우리가 아, 아름답다. 정말 옳구나 진선미,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스파크. 이 스파크가 꽉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스파크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이 미토콘들에서 당이 탈까, 안 탈까요? 안 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당이 타야만 뭐가 생산이 되는데? 세포가 전기를 생산해요. 전기 혹은 열을 생산해요. 혹은 힘을 생산해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이 당이 안 타면 에너지가 생산이 딱 중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기절. 아시겠죠? 뭐가 막히면? 스파크가 막히면. 그 스파크가 언제 막혀요? 이 스파크를 우리가 생기라고 부릅니다. 스파크가 어떤 경우에 막혀요? 한 번도 기가 안 막혀봤어요? 그렇죠? 정말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내가 가장 믿던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대신을 당했을 때. 우리 몸은 기계예요. 왜 쓰러져? 스파크가 딱 막히면 그 순간부터 당분이 안 타요. 그러면 딱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당이 들어가는 문이 열려야만 이 당이, 혈당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가면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겠죠. 그게 당뇨병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 피 속에 있는 혈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서 소모가 안 되니까 타질 않으니까 이 혈당은 점점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면 할 수 없이 뭐예요? 소변으로 걸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당뇨병이라고 아, 그러니까 혈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 세포막에 있는 문이 뭐예요? 안 열리는 경우겠죠. 그렇죠? 문이 안 열리는 경우. 문이 열리지 않으면 혈당이 세포소 미토콘드리아 못 가니까 이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돼.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면 환자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피곤하다. 아, 기운 없다. 그리고 이 혈당이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 혈당이 자꾸 높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소위 당뇨합병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합병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혈당이 높아지면 모세혈관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모세혈관 사진인데 모세혈관망이 굉장히 촘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잘 하시면 모세혈관망이 이렇게 아주 촘촘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모든 세포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아주 잘 됩니다. 이게 모세혈관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모세혈관 세포예요.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예요. 이것도 모세혈관 세포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적혈구예요. 적혈구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기름기 음식의 기름기가 조금 있습니다. 기름을 육식도 하시도 않고 여기서 기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피가 맑아져서 이 적혈구가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딱딱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모세혈관을 적혈구들이 통과를 잘해서 세포에 산소공급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고 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 모세혈관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 산소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세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공급을 세포들이 충분히 받지 못하면 아주 예를 들어서 뇌로 가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산소공급이 잘 안되면 골치가 뭐예요? 띵하니 아프다. 근육세포가 산소공급이 잘 안되면 허리가 어떻게 소위 우리가 뻐쩍지근 뭐 뻐쩍지근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뻐쩍지근 말고 또 무슨 말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뻐쩍지근 또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찌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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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나름대로 표현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주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붙어버려가지고 막혀가지고 산소공급을 충분한 산소공급을 세포들이 받지 못한 경우에 몸이 아 아이고 몸이 왜 이렇게 찌부듯하지 왜 이렇게 뻑쩍지근하지 또는 뭐 결린다 뭐 이런 여러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건강식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싹 없어져요. 그리고 뭐 허리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30분 스트레칭 하고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이 모세혈관망이 점점 발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튀긴 음식을 먹었다든가 삼겹살을 먹었다든가 갈비를 떳었다든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결국은 산소공급이 충분히 안되겠죠. 자 그러면 피 속에 피 속에 있는 혈당을 미토콘드리아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이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열리는가 를 연구를 해보니까 꼭 엘리베이터처럼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당겨서 여는 사람 없어. 어떻게 하면 돼? 탁 눌러주면 돼요. 스위치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도 바로 문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처럼 스위치가 탁 있어요. 그런데 그 스위치를 뭐가 와서 눌러주냐 했더니 쇠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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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인슐린이 와서 딱 눌러줘요. 그럼 인슐린 와서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아시겠죠? 문이 열려요. 그러면 혈당이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아 당뇨병에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생산이 안 되는 거겠구나 쇠장에서 인슐린이 생산 안 되는 것이 그게 당뇨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의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당뇨병 환자들도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생산하는데 왜 문이 안 열릴까? 그게 이유는 뭘까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린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꼭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인슐린이 가서 초인종 스위치를 눌러주지만 이 스위치가 초인종이 어떻게 됐다? 둔해졌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한참 동안 그 이상하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 스위치가 둔해졌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참 동안 애를 썼습니다. 드디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초인종을 덮고 있는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아시겠죠? 저 덮개가 어디서 왔냐? 보통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초인종의 덮개가 덮여 있지 않습니다. 또 당뇨 환자가 한 2, 3년 전에는 당뇨병이 없을 때는 저 덮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보면 이 덮개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럼 당뇨병의 원인은 결국 뭐예요? 이 덮개가 생겨난 것이 원인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꺼져 있어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저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초인종을 별로 사용하지 뭐예요?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인종을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별로 생산할 필요가 뭐예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아십시오? 자 그럼 에너지 생산을 안 하는 삶이라는 삶은 뭐냐 하면 이 문을 별로 열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할 필요가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도 운동을 안 해. 그러면 이 문을 열 필요가 없어지죠. 왜? 문을 열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서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혈당이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점점 줄어갑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약 한 300개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운동을 안 하면 점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250개 220개 180개 이렇게 쑥쑥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뭐 아픈데도 없지만 제가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와 같이 이렇게 운동 안 하면 여러 가지 유전자도 켜져 있던 유전자도 점점 어떻게 해요? 꺼지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사람이 아주 쉽게 피로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쉽게 피로한 왜? 왜 그래요?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지면 사람이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겠습니까? 에너지가 생산이 안되니까 피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 규칙적으로 시작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줄어지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 버리죠. 그래서 이 운동 운동이란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당뇨합병증 얘기를 하다가 말했는데 당뇨합병증이란 뭐냐면 모세혈관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을 당뇨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피입니다. 이 피 속에 당이 높아진다. 또는 이 피 속에 염분이 너무 많아진다. 우리가 너무 짠 음식을 먹으면 염분이 높아지죠. 그렇죠? 당분과 염분 또는 뭐예요? 우선 사람들이 너무 음식을 맵게 먹는다. 그럼 이 매운 맛도 어떤 그 물질입니다. 매운 맛을 내는 물질이에요. 그 매운 맛을 내는 물질.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인데 그 물질의 농도가 높으면 맵고 소금기가 많으면 짜고 그다음에 당분이 많으면 너무 달고 피가 그렇게 되면 이 피의 농도가 어떻게 해요? 농도가 높아집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피가 너무 짜고 달고 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 늘 구성하는 이 모세혈관 세포입니다. 이 세포에 있는 수분이 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짭게 짭게 먹으면 짭고 맵게 먹으면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피의 양이 많아져요. 그 수분은 어디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 모세혈관 세포로부터 그래서 이제 수분이 그걸 우리가 삼톱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수분이 모세혈관 세포로부터 빠져나가면 모세혈관 세포들이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지면 모세혈관 세포들이 잘 죽죠.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모세혈관이 많이 퍼져있는 망막에 그게 망막에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소위 당뇨성 망막 문제가 발생하고 또 모세혈관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콩팥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이 콩팥이 망가져서 결국 소위 당뇨성 신부전증 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는 그리고 여기 혈당이 높아지면 왜 문이 잘 안 열리기 때문에 혈당이 아주 높아지면 혈당이 높아질수록 모세혈관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하는 수 없이 콩팥을 통해서 당분을 배설한 거예요. 당분을 배설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목이 마르고 물이 당겨요. 왜? 혈당이 높으니까 당이 세포 속에 있는 물을 뺏어가니까 물을 뺏어가니까 자꾸 물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당겨서 물을 마시게 되고 소변 보는 횟수가 아주 증가하고 소변에 당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소변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소변 볼 때 뭐가 확 일어나요. 거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당뇨 환자들이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 뭐냐면 아니 여기 와가지고 소변을 보는 횟수가 뭐예요? 줄었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소변에서 보는 횟수가 줄어들까요? 특히 우리 음식에 그렇죠? 기름기가 없고 여기 오면 뭐예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깨닫고 박수치고 웃고 그런 일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운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당이 떨어지니까 소변이 많이 나와야 될 필요가 없죠.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떨어지니까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소변을 통해서 땅을 배설해야 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당뇨가 쑥쑥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당뇨합병증으로 망막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됐다. 콩팥이 망가졌다. 이렇게 되면 안 낫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트를 해보면 망막에 온 문제도 잘 회복되고 콩팥도 잘 회복됩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온 이런 문제는 결국은 뭐가 망가져서 생기는 문제니까 모세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모세 혈관은 아주 재생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만 조금만 잘해줘도 그런 콩팥이나 망막에 모세 혈관이 망가져서 생긴 합병증이 있을지라도 아주 빨리 회복해 그런데 현대의학적으로는 약으로는 당뇨합병증을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왜? 약 가지고 모세 혈관을 재생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당뇨합병증으로 생긴 당뇨성 신부전증이나 당뇨성 이 망막의 문제를 치유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생명과 그 다음에 뭐만 있으면 돼요? 저녁에 배운 거 있잖아요. 생명과 기본 여건만 있으면 다 전지전능한 생명이 알아서 뭐예요?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뭐예요? 운동 운동 부족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운동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정말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부태여 혈당을 불러들여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서 연소시켜서 이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을 열 필요가 없어져. 문을 열 필요가 없어지면 초인종을 어떻게 해요? 덮개로 덮어놓아야 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덮개가 생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기름기 있는 음식도 안 먹고 그러니까 피가 맑아지면서 적혈구들이 한 개 한 개씩 다 분리돼서 산소공급을 세포마다 더 잘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해주니까 에너지 생산량이 뭐예요? 훨씬 늘어지고 또 운동을 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줄여졌던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어떻게 해요? 점점 올려주면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적으로 약을 써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올린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뭐예요? 선택이고 우리의 우리의 생활습관이 우리가 어떤 생활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운동 부족이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가 1960년도 60년도 60년도 우리 한국에서는 당뇨 환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당뇨병이란 것은 유전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잘 안 걸리게 돼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왠골 그렇죠?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기름기 있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1960년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맨날 걸어 다녔잖아요. 타봐야 버스지. 그래서 버스 타러 가려고 그래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내려도 또 걸어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우린 그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한 시간도 더 걸렸어요. 그렇죠? 요즘 뭐 집에서 학교 가는데 얼마나 걸려? 10분? 우린 그때 맨날 한 시간씩 걷고 또 돌아올 때도 걷고 그러니 당뇨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뇨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었다고요. 결국은 생활습관이 됐다. 자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 고지방 음식에 기름기가 많아지면 결국 모세혈관이 저렇게 막혀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시킬 수가 없으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생기가 와도 당을 미터콘드리아에서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병에 잘 걸리게 걸리게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원인이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답이 벌써 나와있죠? 자 문도 잘 열려서 혈당도 잘 들어오고 또 산소 공급도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타는 이유는 여기 보면 나와있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스파크 생기가 막히는 경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가 막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옛날에 미국에 도착하니까 삼겹살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삼겹살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베이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후라이판에 지글지글 구워먹으면 끝내주더라고요. 정말 무식했어요. 의사가 의사가 어떻게 베이컨을 먹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이게 점점 의학이 발달해 가면서 미국에서는 베이컨 그러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삼겹살 이거 참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설악산에 놀러를 와도 산을 보러 왔는지 삼겹살 먹으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각 다 잔디밭에 벌려놓고 지글지글 삼겹살 굽더라고요. 참 아이고 그거 좀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 고지방식사 그 다음에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이 합하면 거의 틀림없이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뇨병 낫는 법은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운동하고 또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뉴스타트 하면 낫는다. 다 그래야 그러니까 암도 무슨 병일지라도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다 모든 병이 뉴스타트 앞에서는 폼을 잡을 수가 뭐예요?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다른 병으로 뉴스타트에 오셨을지라도 뉴스타트를 함으로 말하면 아마 그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건강 전반에 뭐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뉴스타트 하셔가지고 온 몸과 그리고 또 마음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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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